시작하겠습니다. 자, 슬레이트 한번 칠까요? 제가요? 자,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3, 2, 1! 간만에 실내 촬영인가요? 하도 춥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 아니 근데 카메라는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 2분 모셨거든요. 아니 그러기에는 의자가 3개인데요? 아, 한 분 더 오십니다. 아, 그래요? 자, 들어오시죠. 네, 가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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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리에 앉으세요. 책을 들어봐. 요리 한 숟가락, 사형듣고집. 요리에 삶을 담는 작가를 만나다. 오늘은 한글을 배워서 요리책을 발간하신 할머니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용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시 교육체육과 평생학습팀의 주무관 양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을 받아 봤어요. 저는 사연이 너무 재밌고 요리책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 요리책은 어떤 요리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양산시에서는 학년기 동안 한글을 배우지 못하시거나 학교를 다니지 못하신 분들을 모시고 초등학력과 중등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한글은 잘 모르시지만 요리도 잘하시고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리 비법과 이야기들을 다른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취지의 요리책이라서 이 내용을 보고 눈물도 흘리고 미소도 짓고 했는데요. 어떻게 한글을 배우게 됐는지 제가 너무 궁금한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시골에서 천연을 사다 보니까 부모님, 설아의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 육남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맏딸이다 보니까 이 살림을 통체적으로 제가 다 살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못 배웠고 이게 참 항상 한이 되고 있었는데 양산을 이사를 오다 보니까 우리 딸이 엄마,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다는데 엄마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 주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하동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이사를 다니고 이렇게 사시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만났다가 또 헤어졌다가 몇 번씩 그렇게 하다가 거의 이제 제가 철이 들고부터는 가족하고는 조금 지내기가 어려웠지요. 좀 힘들게 살았지요, 그때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뭐 살아갈 만은 하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힘든 일이 많더라고요. 심적으로도 힘들고 결혼을 했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심적으로 결혼을 해도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상담을 했죠. 상담자 분께서 저한테 공부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양주동 동사무소에 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수업 첫날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시작하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께서 발강하신 요리책 이름 자체가 요리 한 숟갈 사연 두 꼬집이라는 제목인데 그 사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막장을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아저씨가 옛날에 이 막장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장을 해가지고 이웃지도 막 커주고 이웃 사람들도 맛있다 이랬는데 병으로 한 8년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참 어렵게 살았거든요. 우리 아저씨 하는 거를 제가 그때 잘 배웠어야 되는데 그래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또 하니까 거기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이웃지도 갈라먹고 또 양주동 친구들도 좀 주고 이러니까 팔 거 없느냐고 이런 눈문도 있고 제가 박미자 할머니 사연을 보고 사실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왜냐하면 남편분께서 돌아가실 때 한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여보 당신 한마디 더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후생해도 다시 한 번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할 때 안 돼! 나 싫어! 나는 너무 엉성 싫었다! 이런 말을 내가 행기 돌아가시는 분한테 행기 거기 지금에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거기 지금도 얘기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희 할머니도 이제 할아버지를 10년 넘게 투병을 챙겨주셨는데 제 마음이 좀 그랬어요. 할머니 마음처럼 우리 할머니 너무 고생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빨리 좀 좋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이래 줬으면 좋은데 너무 빚에 쪼달리다 보니까 애들은 어리고 이래서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서 제가 말을 했는데 거기 지금까지도 가슴에 한의대가 있습니다. 그 이후 생계는 어떻게 꾸리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배운 게 없으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가지고 모텔 짓는 그런 다라이도 있습니다. 다라이로 7층을 올라가는데 여기 가슴에서 숨이 탁 맥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뺑기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희야 내가 이거 다라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뺑기 타는데 그거 좀 넣어주면 안 되겠나? 이러니까 어 언니야 와! 이래가지고 제가 참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먹고 자면서 페인트로 베와서 해가지고 빚을 갖고 그렇게 이제 아아들도 또 좀 착하게 커 죽고 엄마 고생하는 거 알고 그래서 견디 놓았습니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자녀분들이 좀 다 크셔가지고 다 시집 관계 다 가갖고 다 행복하게 잘 살고 들어오는 자식들이 다 좋아요. 받을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영남 할머니께서도 본인의 사연을 올리셨는데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이죠. 동생 가족이랑 밥 먹듯이 아침에 눈 뜨면 만나고 애들도 같이 데리고 놀고 그렇게 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시장을 갔어요. 그 포장마차가 쭉 있는데 거기서 막 닭똥집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쪽으로 이제 다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한 접시 먹고 이제 주인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만나냐고 그러니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로 이제 시장 가서 닭똥집을 그때 뭐 한 2천 원인가 들고 가서 막 샀어요. 씻어서 집에서 볶아먹었는데 그게 우리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생각나고 얼마 후에 동생이 이민을 갔어요. 몇 달쯤 지나니까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때 그 닭똥집 먹던 게 너무 생각나서 그리워 죽겠다고 저도 그 편지를 보고 같이 울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동생이 1년 만에 나와가지고 닭똥집을 볶아먹으면서 또 그 얘기를 또 나누고 닭똥집 이거를 생각하면 가족 화목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요리에 행복했던 추억 들이 이렇게 다 담겨져 있어가지고 요리들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미자 할머님께서는 좀 그때가 저는 그때 너무 어려웠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제일 행복한 시절이죠. 옛날에는 집에를 1년에 한 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면 오면은 이 석기가 차여갖고 이 서랍장을 놓으니까 옷이 처음에도 꼼패이가 피어갖고 한 개도 옷을 못 입겠더라고 그런 적도 있었지. 그러면은 자식들은 어떻게 그때는 이제 아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기술사 입고 딸들은 또 시집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객지를 돌아다니고 그러면 할머님께서는 자식들 다 키워놓고도 일을 계속 하셨네요. 했지. 빚을 갚아야 되니까. 아니 용남 할머님께서는 차도 또 직접 운전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언제 면허를 따신 거예요? 2000년도 면허입니다. 그 전에 시도를 한두 번 했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용기를 한번 내보자 그래서 하니까 무서워도 이제 하니까 되더라고요.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좀 몰라서 곤란했던 적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은행에 가서 첫째 돈 찾는 걸 써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 참 어려웠을 때 그렇지.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정말로 좀 알뜰히 배웠더라면 할 수 있는 거를 몰라가지고 못했던 거를 지금 당당하게 할 수 있고 주민센터 가도 써갖고 이거 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너무 좋죠. 글을 모를 때는 애한테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니까 그런 게 미안하고 맞아요. 그런 게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애한테 알려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불편함이었고 조금이라도 은행 갔으면 대출 같은 거 받아야 된다 이러면 뭐 서류 쓰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숫자도 1천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분들께서 너무 잘 자라주시고 본인의 위치에서 역할들을 다 잘 해주시니까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제가 해준 건 없는데 그런 거 뭐 감사하지. 해준 게 없는데 잘 자라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쵸. 사랑을 키웠기 때문에 사실이 사랑의 한 것밖에 없지. 저희 할머님도 항상 얘기하시던 게 있는데 본인도 한글을 너무 배우고 싶다. 막상 안 배우시더라고요. 한글을 배워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릴 때는 공부를 못해서 친구들이 교복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눈물 나도록 부러웠고 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들 모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친구들이 동창회 간다 소리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거야. 세대로 어떻게 동창회를 할 수 있지? 저도 동창회라는 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주사님 동창회 하고 싶대요. 어떻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창이 생겼지. 그래서 저는 양산시도 고등학교가 생긴다면 정말로 저희들 소원입니다. 저는 강원도 살다가 구산에서 살면서 우리 아이씨 보내고 아들 따라 양산을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여기 오니까 막막한 거야. 처음 오서 사는데 가게도 없고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가 없어. 그랬는데 양주동 학교로 오니까 친구도 있고 배우면서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비록 힘든 시절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본인의 생활을 잘 보내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거나 양산시에 뭔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고등학교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우리 선배가 3학년 이제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근현동화도 하고 이제 미술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아 미술 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미술이에요. 영남 이 친구는 미술을 너무 이쁘게 잘 그려요. 그치. 나는 미술을 아무리 하려고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또 한번 배우러 가려고 대학대 앞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공부를 하든 할 거고요. 또 하고 싶은 건 손녀 손자 데리고 바닷가에 텐션에 가서 조금 여유를 좀 들기 있으면 좋겠는데 그 꿈을 꾸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창회 빨리 해달라고 교복 입고 동창회 한번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각자의 사연에 담긴 주인공 그 상대방한테 영상 편지를 한번 남겨보면 어떨지 여보 잘 안 듣고 잘 했는데 좀 부족함이 많은 거 같아.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고 사랑했어요. 돌아가셨지만이 사랑합니다. 내 동생 연호가 애들 키우고 같이 살 때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고 미국 필리핀 들어가고 나한테 한번 들어오라고 했는데 못 가서 미안한 마음도 있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가 다시 또 얼굴 보무줄겠다. 사랑해. 공인 이제 마무리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양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진짜 모두 가치가 있는데 너무 힘들게 사십니다. 앞으로는 어쨌든가 코로나 우리 다 막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양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여섯 살면 애기들도 이 바이러스가 문제라는 거 알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좀 더 힘을 내고 좋은 날이 곧 올 겁니다. 파이팅! 다가오는 명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도 또 다 같이 모여서 명절을 보내기는 좀 힘들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 왔듯이 우리는 모두 잘 이겨내리라 제가 믿습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모두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파이팅! 파이팅!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 청소년 회관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올게 있다. 이게 맛있지? 맛있다. 찍어가. 닭둑죽 없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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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날씨